어떤 장면법들이 등장을 했는가 해서 장면법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면법은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요 또 있던 것도 힘을 잃어가는 것이 있고 힘을 더 얻어가는 것이 있고 또 아직 힘은 없지만 새로운 장면법이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약 10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음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면법에 있어서도 음양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음양성명학 원리에 입각한 그런 장면법이 있습니다 우주는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글자의 획수로 조화를 보자 그런데 이 획수가 홀수면은 양이고 짝수면은 음으로 봐가지고 이게 뭐 양양양 이렇게 구성되거나 음음음 이렇게 구성되는 이름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피하고 양, 음, 양이라든가 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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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음 하여튼 음과 양이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태극 자체가 음양이 혼재되어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발현이 태되 음만 있고 양은 없다 말이 안 돼요 양만 있고 음만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음과 양의 조화를 모색해 본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음양성명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동양사단에서 배웠지만 그러면 또 오행에 중심을 둔 장면법이 없겠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오행성명학입니다 이 모카토군수라는 오행의 상생생극, 상극 그러니까 생극의 원리를 조경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행은 서로 생할 수도 있고 극할 수도 있는데 이 오행 이론을 이름 지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급적이면 극한 것이 없게 하자 가급적이면 생한 걸로 이름을 지어 보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것이 오행성명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행성명학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리죠 이름은 이제 음, 음, 발음, 오행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은 또 문자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인 한자, 자원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속성 이것을 좀 보자 그렇게 해서 이름에 적용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음성명학이라고 이런 것이 나오고 자원오행성명학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음성명학이 조금 더 발전됐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좀 확대된 영역 중에 하나의 장면법이 이제 소리성명학이다 시중에서는 뭐 파동성명학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주의 그 연주, 연관과 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행의 어떤 이런 이론들을 여기다 접목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거는 또 다른 뭐 전문가가 한번 다뤄봐야 할 부분이고 이 발음오형의 문제점, 소리오형의 문제점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책이나 논문을 봐야 되는지 이런 소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원오행 성명학은 거기에 비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성명학이라고 해가지고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글자가 한자의 한자의 글자가 이것을 목오행으로 봐야 될지 황오행으로 봐야 될지 이 곤란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자원오행은 주로 오행 분류할 때 글자를 어떤 오행에 배속시킬 거냐라는 기준을 일단은 그 부수를 봅니다 그 글자의 핵심은 그 부수에 있다 그런 다음에 부수로도 오행 배속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 글자의 어떤 본래의 뜻이 뭔가 어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자원오행 성명학이 그나마 좀 흠이 좀 적은 성명학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소강절 소홍의 상수학의 수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장명에 있어서도 이 수리를 좀 중시해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심지어 소강절 같은 사람은 주역도 상과 수로 다 풀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름은 하물며 우리 이름은 그래서 이제 수리성명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수리성명학의 실태를 보면 원형이정 사격이라고 해서 이 이론에 입각해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원격, 형격, 입격, 정격, 격이 되기다 해서 사격 이렇게 말하는 건데 원형이정이라는 뜻은 이게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각자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주역에 이제 몇몇 괴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권궤에 괴상이 있고 괴명으로 권궤가 있고 그 괴의 큰 어떤 내용 그럼 이제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에 딱 원형이정 욕결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깊은 이론은 이제 다른 데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명학에서는 이제 원형이정 사격의 원형이정을 주로 이제 추락추동 사계절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것을 이제 인생의 어떤 뭐 어린이 성장기겠죠 그다음에 뭐 성장했을 때 청소년기 여기 뭐 장년기, 문용기, 말년기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보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에 나오는 원형이정이라는 말을 수리 삽격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썼다 그러면 이 원형이정 삽격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형이정의 홍길동이다 홍길동 하면은 이거 물수니까 4액 5,6,7,8,9,10, 10액이네요 1,2,3,4,5,6,6,7,8,9,10,11,12 이게 핵수에요 핵수 그러면 원격은 뭐냐 이 이름의 첫 글자와 두 글자를 원격이라고 해요 그 원격은 18 획이 되겠죠 그 형격은 뭐냐 이렇게 이제 성하고 이름 첫 자를 이제 형격이라고 한다 형격이라고 한다 요건 이제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성하고 마지막 이름 글자가 이제 입격이 되겠죠 열에다 열두를 하면 22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정격이라고 하죠 정격 정체는 정자인데 고돌정이라기보다는 전복자가 들어가서 옛날에는 이게 정질난 의미로 주로 쓰였습니다 정인, 정녀 여하튼 뭐 그건 여담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그 격에 따른 핵수 즉 18회 그 다음에 16회 입격이 22획이라고 했죠 22회 22회 그 다음에 전체인 정격이 16,12 하면 28이죠 28회 이러한 그 핵수를 이 81 수리표에 찾아봐가지고 아 이게 다 이제 길하다 요 18도 길하고 16도 길하고 22도 길하고 28도 길하니까 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요 요 81 수리의 길흥을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제 현행 실무에서는 이제 일본의 성명학자 구마사키 게노라고 이제 웅기 거농이라고 했죠 웅기 거농 구마사키 게노라는 사람이 그 창시개념 전후 해가지고 상당히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좀 안정되면서 여러가지 그 이제 우리 이름을 짓는 그런 창명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제 차용이 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일본 사람의 이론은 이제 오격 부산법이라고 해서 오격 부산법이다 오격 부산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이토 히로부미 라고 있죠 이토 히로부미 자 이 뭐 2등 방문이다 방문 1등 방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웃음의 소리도 있는데 1909년에 안전문사에 의해서 사살 됐죠 그러면 2등 방문이라는 이 이름을 놓고 이것을 청격이다 이것을 인격이다 이것을 직격이다 그 다음에 이것과 끝을 갖다가 이제 외격이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총격이다 총격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81수리의 길룡은 뭘 근무를 했냐 일본에는 옛날에 그 쇼군들이 많이 있었죠 장군이라고 하는 쇼군 어마어마한 권력 영토를 갖고 있는 그런 쇼군들이 이제 지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명체유신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다 이제 협화가 되죠 천황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쇼군들의 이름을 쭉 조사해서 그들의 일생 흥하고 망하고 길흉을 따져봐 가지고 나름대로 81수리의 길흉표를 만들어서 작명이 활용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정치한 작명의 이론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초창기에 이것을 옥격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사람 이름은 이제 주로 이제 세 글자고 일본사람 이름은 주로 이제 네 글자 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제 사격으로 오는 겁니다 사격으로 그 사격의 이름을 뭐 청격 인격 직격 뭐 외격 이렇게 안고 원격이다 형격이다 입격이다 정격이다 이런 명칭을 붙여서 작명을 활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이 그렇게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인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론이 비낙한 상태에서 이런 이론이라도 좀 차용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보다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명법은 어떤 수요가 있어서 공급도 되는 면이 있고 또 공급자가 앞서서 공급을 하다 보니 그런 이제 수요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성명학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주성명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또 특별히 용심만 가지고 하는 비슷한 명락이지만 사주성명학 용신성명학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주를 구성해 가지고 분석한다 그래서 그걸로 그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출발하는 작명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주만 갖고는 작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름오행이나 혹은 자원오행 이런 성명학 이런 작명법을 이제 추가해서 작명법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도 주로 이제 뭐 크게 봐서 이런 병향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괴상 괴와 상인데 괴상성명학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주역성명학하고 육효성명학 이렇게 또 이제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핵수를 가지고 8개64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명에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점을 쳐 가지고 먼저 육효를 구성한 다음에 이렇게 또 작명에 활용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숙이 연구를 봐도 없고 또 실무가들도 보면은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작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재 작명과 실태에서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작명법을 이론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경고가도 전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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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